대전시티즌이 내일 부산과의 챌린지 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. 안산과 대구 등 3위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획득하며 최근 3경기 무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은 현재 리그 5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4위 강원과 승점 5점 차를 기록 중입니다. 대전시티즌은 올 시즌 부산과의 3번의 맞대결에서 2승 1무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5골로 챌린지 리그 개인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와 있는 김동찬을 내세워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. 한편 대전시티즌은 부산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9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천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